오징어 이때 프란치스파이었고, 79대 김정숙이었다니까 모두 여한분의 연구인의 천상화가 보셔져 있습니다. 이 공간의 관점 포인트는 고개 살짝 들으셔서 샹렐리어와 전등까지의 도보가 전 대통령의 신분입니다. 왼쪽으로 공경 공간과 아래쪽으로 공값이 되어있고요. 이 공간에 젊은색 빛깔이 전 대통령 뒤에도 생겨되어있습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뜨겁기와 오른쪽에 대통령이는 하나의 세트처럼 대통령의 휴일 숙박이나 일사시에 옮겨다니면 관뀹을 가있기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